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. 연기 있다고? 네. 연기 있어? 아, 진짜. 이제 여러분들의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. 우리 인종이 화장해야지. 오늘도 나는 그대와 함께 걷던 길을 걷고 그대가 좋아한 것들로 나를 꾸며봤어요. 우리 또 갖췄어요. 또 갖췄어. 꾸해줘.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저희의 그대를 마주치면 또 어떻게 할지를 몰라 끝이야? 끝이야, 가만. 끝이야? 혹시나 하는 마음에도 전화기만 봤어요. 내 사랑의 우리 못 들었어? 아, 너 땡 못 들었어. 잠깐만. 한 번 더, please. 천러야. 자, 한 번 더. 천러야. 안녕하십니까. 사랑했던 것만 생각해줘. 난 말이죠. 이 밤을 꼴다. 도웅이 네 마리로 쓴 거 같다. 예쁜 그대 얼굴 그리. 와 진짜 무서웠는데. 와 진짜 깜짝 놀랐어. 와 진짜 뭐야.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오 잠깐만. 대문 있을 것 같아요. 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. 제발 그냥. 저를 구해준다면 이곳을 지내는 우리. 어? 감자입니다. 야 용기라. 야 용기라. 여러분 무서워서. 닫혀있는 친구를 구해줄까? 자, 가볼까? 가보자. 팡! 이 박정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화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선택은 천러입니다 어떡해 난 말이죠 이 밤을 꼴딱새도 괜찮아요 예쁜 그대 얼굴 그리 됐다 여러분들은 왜요? 눈물이 툭나도 모르게 또 떨어지네요 보고 싶은 마음이란게 그래 오늘 잘했어 뱀파이어에서는 잘했다 뒤로 와요 근데 레이저가 있어 누가 갈까? 누가 갈까? 나는 뱀파이어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나는 뱀파이어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엥? 이런 걸 알았더라면 아 맛없어 이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맛이요 이거 맛없어 괜찮아 먹어 피리 사랑해요 잠만 잠만 여기에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 진짜 깜짝아 야 왜 이 노래 혜연이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징그러 너가 해 징그러 가짜야 이거 가짜니 징그러 아 깜짝아 아 어떡하지 잠만 이건 더 겁진짱 심각하다 진짜 3번만큼 사랑해요 3번만큼 사랑해요 I love you 3000 아 이거 똑같잖아